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핑이 아 아니구나 금방 핑이 299 살아서 놀랬네 저 라인 빼고 하세요 저는 저 라인 빼고 하세요 저는 제니아 탈게요 저 라인 빼고 하세요 아나도 되고 패커도 되고 제가 아나를 잘 못해서 에임이 너무 꾸려서 모스 딜인데 못합니다 아니면 원령님 혹시 메일 되나 메일도 사기텐데 호그가 좋은거 같아요 호그는 진짜 사기계죠 저요? 전거 안해도 돼요 이 맵이 그렇게 정크별로 안좋아가지고 내 위로 방장크라니 수비긴지 왜하냐는 원령님이 말씀 제가 대신 답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건 공격이든 수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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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히려 공정크가 더 자신있습니다 수비정크는 다 똑같아가지고 공정크가 더 자신있어 아 일단 하는거 한번 본 다음에 하죠 잘하실수도 있잖아요 막 장난아니실수도 있잖아요 호그 조심 라인자리아 호그 안보이네 라인자리아 파라 파르시 파르시 호그 있네요 뒤로 파르시에다가 라인자리아 호그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나 왜 끌렸어 저희 쟤한테 없어요 파라 머리위에 파라 커 나이스 어 저 멋졌어요 지금 오오 깬즈님 안보여 나이스 깬즈님 절차 한번만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궁극기가 충전되는 중 자리야 자리야 2층 그 왼쪽 251키드 있는데 혼자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리 하나 다운 2층에 몰려있어요 근데 상대 자리야 없음 저희 하나 없고 제가 좀 안정적으로 할께요 2층 솔저 서버실 서버실 한명 서버실 하나 빠진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구슬 까지 오케이 오케이 라인님 케어 라인님 케어 오케이 호그 호주와 나이스 어 메르시 궁썼다 우리 호그님인데 상대 호그 우리 호그님 케어 해야돼 어 라인 개피 차 5개 만들면 돼 라인 개피 오케 나이스 라인님 발가락 호그 솔저 부주와 솔저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겐지님 오케오케오케 구슬구슬 자리야 자리야 실드 빠지면 바로 부주와 부주와 라인 그랩 조심하시고 초월 찼어요 자리야 개피 어이거 호그 뽕목표 아니에요 어 뽕목표다 아 메르시 궁꽈졌고 라인 부주와 라인 들어온거 자리야 부주와 아 자리야 자리야 개피 아 빠져나간다 자리야 2층 아 아 한대만 좋았으면 조지는데 아 32 내가 에임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절차하면 돼 순환이 다시 시작 아이고 까비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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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합류 빨라야 망치 잘 들어갔다 근데 로드오브요 호그 뒤쪽 궁극기 충전중이시 필이 없어 아나 보좌 아나 반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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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솔저 한명 잡고 나옵니다 아 죽을거 같애요 오케이 나이스 어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메르시 궁꽈졌다 게이드 게이드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업한다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호그 그래 빠졌어요 확인은 궁극기 충전중이시 궁극기 충전중이시 나선로키 빠졌고 솔저 보자 솔저 보자 오케이 솔저 다운 솔저 다운 자리야 보자 자리야 자리야 다와 자리야 다와 아나님 구슬 으 나노강화 된 준비 완료 으잉 저기 안녕 평화가 탐기하기 여러분들 아나 힐을 여기서 할게요 아나 위치 아나 위치 확인해주세요 아나 여기여기 아나 위치 확인해주세요 아나 위치 확인해주세요 아나 여기여기 아나 위치 확인해주세요 그랩 빠졌고요 우리 호그 끌렸고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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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6 호그 그랩 다시 돌아와요 호그 그랩 그랩각 호그 그랩 빠졌고요 우리 아나 살려야돼 라인뽕 라인뽕 아나 개피 아이고 아 저거 아나 자를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저거 아나 잘랐어야 했는데 아 한 대만 더 쳤었는데 솔저 궁때문에 쫄아가지고 빠졌는데 초월하게 뭐 못 펼칠꺼 그랬나 자리야 보자 라인보좌 아 어이구 화물 솔저 따옴 호그 이게 빠지죠 빠지죠 저희 시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호그에 빠졌고요 저희 솔저님 토기 해야돼요 화물을 막게 역경은 변화의 기회요 아 병장님 달려요 어 살았다 자 저거 아나 진짜 개피 빠졌다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요 오른쪽 솔저 보자 자리야 보자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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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케이 나이스 아아 못잡았다 어 잠깐만 내 포지션 어 그래 빠졌고 망치 제발 제발 내만 오케이 어 하필 실드 타이밍이 실드 그때 딱 끊어졌어 실드 좋았는데 아 왜 끊어져 실드가 아 누가 때렸는가 보네 끌고 가는거 실드 꺼질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밀려가는거 누가 때렸나봐요 그래 실드 빠졌나 초월 초월 호그님 빙 아나 다운 목표 2층 우리 팀 2층 호그님 구슬 상대 아나 없어요 라인개피 라인개피 괜찮아 이거 끌려도 괜찮아 괜찮아 상대 아나 없어서 어차피 못들어와요 솔저 2층 올라가 각 잰다 자리안에 스타를 부르세요. 저기가 어차피 붙게 될 것도 없어. 근데 문제가 메르신. 메르신도 같이 묶으면 제일 좋아. 아 끌렀다. 아 안돼! 루시로 갈게요. 안돼! 끝까지 밀려버렸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그래도 이거 추가 시간이라서. 저 밀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라서. 저거 자리안 쉴드는 좋았는데. 쉴드에서 빠진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쉴드 받은 채로 라인하르트.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끌고 가는 타이밍에. 쉴드 딱 걸렸는데. 벽 걸릴 타이밍에는. 쉴드가 절대 안 빠질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쉴드 빠진 게. 그 끌고 가는 도중에. 다른 솔저나 이런 애가 쳐가지고. 그 쉴드가 꺼져버린 거예요. 200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저거 절대 꺼질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쉴드가. 그래서 제가. 어? 왜 죽지? 라고 했잖아요. 딴 거에 맞은 거예요. 저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타이밍은. 좋았는데. 자리안이. 쉴드 타이밍. 아 그때 그 딱 맞고. 초월 딱 들어갔으면. 그냥 완벽하게. 그 타이밍에 맞는 거였는데. 상대는 추가 시간에 밀어가지고. 저희가. 한 2분 남기고 밀어버리고. 끝내면. 아니다. 서로 시간 주겠구나. 예. 1분씩 맞고. 저희 3분. 1분에서 한 번 더 하면. 딱 게임 끝나죠. 그렇게 안 어려워요. 어우. 그럼 설계합시다. 저희는 4분 하고. 상대는 1분 주죠. 확인했네. 5분 앞. 5. 3. 5. 5. 5. 5. 5. 5. 5. 5. 6. 6. 5. 5. 나이스 이거 라인 잘랐으면 순차적으로 가죠? 저희 상대 메르시에요? 아직 또 메르시? 어 겐지님 1? 구슬? 오케이 솔져 보죠 솔져 보죠 2층 솔져 빠졌어요? 솔져 빠져서 왼쪽 1층으로 가요 아나 오른쪽 1층에 있는 곳 밀었으니까 데일드 마무리 기분도 안받으세요 솔져 왼쪽이 아 솔져 잘 쏜다 오오 살아보가요 왼쪽에 로드오브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일러 없음 저거 호그만 자르면 딱 좋네요 제네타 평딜이 56인가 57인가 우클릭이 50인가 그럴걸요 아 40인가 어 잠깐만 솔져 왜이렇게 잘 쏜 솔져 비행기 위에 반피 이거 라인 이거 케이어줘야 돼요 라인 보자 아오케 살려야돼요 이거 호그에 빠졌고요 호그 약받은거 이제 약받고 이거 자리야 오른쪽 목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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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보자 오른쪽 오른쪽 애들 다 나와요 라인 반피 아이고 오케이 까비 일단 힐러 다 나와요 네 혼자 살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저 통합할게요 저 믿으시죠 여러분들 어 상대 망.. 뭐야 뽕 빠졌고 중력 잡담 빠졌고 일단 로드 궁 있어요 솔져 궁도 아까 빠졌고 예 부활에다가 호그 궁 부활 호그 궁 망치 조심 솔져 비행기 위에 계속 있어요 자리야 타기실도 빠졌고 호그 오케이 저희 4대6 4대6 빠져야돼요 솔져 비행기 위에 계속 있네요 상대 망치 망치 조심 망치 조심 솔져 다운 망치 조심 오케이 망치 빠졌고 이거 메르시 궁하고 호그 궁 있어요 메르시 잘라야돼요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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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다 솔져 살아났어요 호그 궁 호그 궁 빠졌고 아 호그 그래 빠졌고 목표 뒤에 목표 뒤에 다리 있는데 떨어졌어요 뒤에 아 쟤 아따 내가 살아있어 초월만 썼어 저 그냥 뚫는건데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 오케이 다음 전 아 이 까비 까비 괜찮아 다음 기회에 계속 링 아 내가 호그 안 아 내가 내가 살았으면 그냥 이런건데 아 제일 중요한 순간에 호그 그래프 잘려가지고 아 2층 메르시하고 솔져하고 지금 비행기 위에 갈치 있고 비행기 안에 호그 있어요 비행기 안에 호그 그래프 조심 뭐지 상대 궁 없어요 호그 궁 빼고 아 자리아 궁 찾겠다 자리아 궁 찾겠네요 자리아 궁 촬 있어요 근데 솔져 붙여 솔져 붙여 솔져 붙여 계속 박혀있어요 떨어짐 솔져 반피 솔져 반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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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떨리면 돼 라인 부자 왼쪽에 호그 오케이 호그 개피 자리아 아이고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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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메르시 궁 빠졌고 왼쪽이 안아 부자 안았다 제나타 보조 힐러야 지금 아직까지 메인 힐러는 안아 힐링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메인 힐러에서 떨어지기에는 자리가 굳건하죠 오우 호그 부자 오케이 촬 27퍼 겐지님 구슬 달아드렸고 자리아 반피 왼 오른쪽에 안아있어요 오른쪽에 안아 자리아 주눈실드 빠졌고 라인 부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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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계속 케어해준다 안아 안아 먼저 안아 부자 아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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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버렸다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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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버렸다 아 아 아 죽을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이거 호그님 조심조심 아 아 아 그쪽 호그가요 호그 반피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호그 개피 아 힐 빤다 오른쪽 방에 메르시 오른쪽 방에 메르시 호그 호그 보자 호그 보자 반피 저 초월 있어요 오케이 그래 빠졌고 자리아 주눈실드 빠졌고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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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지 위로 올라갈게 어어어어 하... 호그 하... 어... 아 나 왜 계속 중요한 순간이 짤리지 지금 이 муж 마지막 막턴 막턴 50초 훌륭한 스승 홈복에сть 한 대 moje 메르신 위치파워обsings 하... 마지막 터 막턴 막턴 50초 메르시를 어떻게 해서 조짐 되긴 한데 메르신 위치 파악 좀 할게요 이제 솔저는 2층 자리야 자기 스윙도 빠졌고 아나도 2층 폭목표 아악 초월 메르신도 죽었어요 아 나 왜 이래 아 나 초월만 썼으면 우리 지금 한 명도 안 죽은 건데 나이스 와 나 진짜 이거 진짜 큰 실수 3번이나 했어 와 미치겠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저는 수비게닛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다 그냥 제가 아니 저희 그대로 진정한 차 야 솔저 하나 사이 맞을 때 아니 땡이님 그거 한번 쓰실래요 저거 어떤거요? 그거요? 여기서? 이거 함 써요? 음 아 이거 진짜 큰 도박수인데 진짜 개 도박수인데 네 아 맵이 지브롤트라서 안전도 박수인데 안녕하십니까 파라 뜨면은 제가 나 그냥 바나 아니 그래도 이 맵은 파라 뜨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상대 메이소리 들리는데 상대 메이소리 들리는데 아 이거 완전 도박수인데 이게 진짜 도박수인데 지브롤트네 4 3 2 어 아니 우리 일단 넘어갔어요 우리 안 넘어갔다 예잇 잠깐만요 일단 메이예이 메이소리죠 메르시 아나 라인 호그에요 자리에 없음 오케이 어 호그 오른쪽 아 호그 라인 오른쪽 라인도 오른쪽 호그사람 못 이기나? 지겠다 오 이김 끌고 못 잡았어 제가 끌고 못 때렸어 상대가 제가 유리에요 도박수 오케이 나이스 64.5m 상대도 도박수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수비캐 무조건 나올 것 같네요 아 나이 네 메이 쓸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갔어요 깜빡하지 계속 깜빡하네 이거 버그 짜증나네 아 쟤나타 공 채울 시간 없을라나 투투투 아 이 판에 실수 너무 많이 하네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실력이야 중요한 순간에 잘리는 거는 내가 그걸 제대로 인지 체크를 못하고 잘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이 판 너무 못한거야 전체적으로 필받아서 잘했더라도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한두번씩 잘려버리면 도로 도루묵이거든요 그냥 도루묵인데 중요한 순간에 아까 쟤나타 공격대 세번이나 잘리고 금방 전 그때도 물론 자르긴 했는데 두 명 자르고 죽은 거긴 했는데 안 잘랐으면 조금 덜 밀렸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합시다 오케이 이호스탄 아예 그냥 D만 가네요 그리고 메르시 메르시 써요 솔루시 솔루시 오 쏠져 쏠져 나이스 오케이 쏠저보 나이스 오케이 아나도 다운 거기 크다 메이도 있어요 메이도 있어요 호그 호그 뒤에 2층 호그 뒤쪽 2층 서버실 있는쪽 2층 호그 호그 보자 오케이 메이메이 오른쪽 크레 나갔어요 메이메이 오른쪽 메이다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 잘라주셨어 나이스 나이스 핵쟁이 갑자기 없어진건 아니고 블리자드가 계속 밴해가지고 일반 핵 쓰는 유저들은 이제 떨어져 나간거고 그 말고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장 쓰면서 핵 쓰는 애들만 남아있는건데 그런 애들도 지금 주기적으로 2,3일마다 한번씩 계속 밴을 하니까 못 올라오는거죠 금화 구간까지네 금화 구간까지 지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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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뭔가 끌려오는 느낌이 이상한데 근데 확실하게 끌려와요 머리앞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진짜 눈싸움 할정도로 앞에 끌고와 있어요 질니까 끝 끝 끝 감사합니다.